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대쪽에 있는 포키샵이었고요 네 오늘은 새로운 영상에 새로 나오는 포키샵 네 저의 영상이 없었었죠? 네 없었어요 기억에 그런거 같은데 같이 머리 꼬여가지고 나몰빼미라는 인형입니다 나몰빼미라는 인형이 있고요 일단 근데 이 인형이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기 집게보시면 고무줄 3개가 껴있거든요 네 그때 뭐 설명드렸지만 고무줄이 이제 마찰을 높여줘서 인형을 잡기 쉽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네 천원만 테스트 해볼게요 일단 이 인형 한번 뽑아보고 싶은데 저희도 한 번도 안 뽑아보았어 네 완전 큰 거밖에 안 뽑아보았어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들어가? 뭐 그냥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 눈 눈이 치겠지 근데? 와우 아이고 여기 하나만 더 싸우면 어 근데 하나 더 싸우면 몇 개 없어여 아니 그렇긴 한데 일단 하나만 넣어볼게요 가자 해보자 없는 인형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요거 한번 잡아볼까? 응 요거 나 나중에 밑에는 잠만 뽑아가고 싶어 아 좀 이상하게 잡았다 이거 응 열심히 하자 어 얘 얘 얘 얘 얘 얘 얘 오히려 얘가 낫겠다 얘를 빼서 어차피 나중에 뽑으려면 쟤도 그리고 뽑아야 돼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없어 논루이치만 아니면 나이스 논루이치데 엄청 좁은 거 같아 이제 굴려야겠다 굴려 얘 얘 해볼까? 아니 냅도 얘 냅도라고? 딴 거 맞아 딴 거 부터? 저기 없으면 계속 구멍에 빠질 거 같아 아 저쪽 구멍에 빠질 거 같다고? 응 그 정도일까? 해봐 일단 어 회전하지마요 해봐 일단 오케이 일단 한번 꺼내줘 아 힘은 좋네 아 이것도 그리고 가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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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이스 안돼 어떻게 떨어지냐 아 제 다리로 갔어 다시 여기까지 왔어 아 이게 탑 한번 이상하게 싸면 복구가 불가능한데 거의? 맞아 응 가다가는 잘 가져가는데 올라가 이렇게 이렇게 제 다리로 와요 아 뭐야 이거 잠깐 이거 한번 해보자 알았어 이거 이거 빼서 좀 낮춰봐야 되겠어 아 탑을? 약간 약간 높아 야 좀 그러지마 이러면 안되잖아 오케이 어 한 마리 나왔다 아 이거 봐 이거 운 그러니까 운이다 이거 일단 한 마리 뽑았다 그랬는데 얘도 다시 뺄까 그냥? 어차피 어차피 얘 아 쟤 하나만 탑이야? 얘 없어봤자 아니 쟤가 굴러 떨어질까봐 음 얘 약간? 응 얘 잠만 보는 안되겠지? 잠만 보도 되는데 지금 밑에 있어서? 응 밑에 있어가지고 아 좀 이상하게 잡았다 이거 가자 가자 아 탑 넣었나? 일단 안테댑도 좀 괜찮은데? 어 어 아 요거 잘만 잡아가지고 가면 올라가기만 하면 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어 좀 애매하게 잡으면 어 좀 잘 잡았나 요거? 못 잡은거 같은데 잘 잡은거 같은데? 그랬네 가자 굴려 나이스 나이스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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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영 요거 요거 또 아아 돌아 돌아 나이스 아 이상하게 잡았어 이건 놓치겠다 확실히 집게 집게에 고무줄이 있으니까 아 집게에 고무줄이 있으니까 좋네 맞아요 차원이 달라 원래는 이 인형이 잡기 힘들걸? 그냥 없으면 약간 핑크모노 같은 느낌이지 그렇지 아 아 저의 눈 위치가 계속 논네 근데 아 이거 이거 할까? 그러니까 너가 잘 가지고 가야돼 그냥 요게 약간 확실히 요런 탑은 약간 운이 조금 필요한거 같아요 실력으로만은 안되고 꽃귀는 운이지 아 요거는 좀 애매했다 저거 끝에 있는 어 못한거 아니고? 어어 아니야 아니야 자 얘 한번 해볼게요 죽을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죽을래래요 아니야 저 그런 말 안했어 요거 좀 잘 잡았다? 핵 나빴어 너누이 침 아니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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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따 나왔따 만원만 더 가도 될거 같아요 요거는 저 라인을 타야겠네 다 절로 굴려 야 너 어떻게 네가 그렇게 안에 손 넣어서 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핵노잼 완전 재밌었죠? 완전 재미없었어 자 잘 들어가라 어 여기 요 라인이 좀 애매해 오히려 요 앞에 있는 얘 때문에 오오오오오오 아이쿠 하하하하 엇 굴리기기 tower 누워 여기 그냥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왔네요 재밌게 뭐가 재미있어 빨리 뽑아 왜 나왔다 나이스 잘 뽑는데 이제 주연이가 원하는 잠깐만 얘까지 나올 것 같은데 그래 얘 한번 해보고 어 잘 들어갔 아 잠만보 해야겠다 아닌가 이거 그냥 한번 이렇게 하면 꺼내지지 않나 이렇게 잡으면 안 꺼내지나 꺼내진다 꺼내진다 대박 대박 되지 으아악 겨드랑이 잡을까 얘도 발걸어야 돼 겨드랑이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겨드랑이 하나만 끼면 엄마 요 아인데 요 아인데 요거 그냥 놓는게 낫나 다 발걸어볼게 발걸어볼게요 중형 잡만보처럼 돌고 오오 저 탈 잡았다 이렇게 갈면 아 좀 얕나 아 이거 좀 안되겠다 탑이 너무 높아 엄마 탑이 너무 높지 요거는 굴리기 잘한다잉 야 굴리기 잘한다면 하지 말고 말 좀 해봐 잘 잡은 것 같아 발 잡으니까 좀 힘들다 아니 너 저리가고 얘 그냥 안할래 응? 얘 안하고 남울빼미 할거야? 어 밑에 얘 좀 치우고 남울빼미 할래 캔슬해서 저기 그냥 여기 버려 버리 버려 들지도 못하는데 버릴게요 저 뒤에 있는 거나 가져갈까? 누구? 아 얘? 아 쟤?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한번만 더 잡아볼게 꺼내주세요 아 뭐 안 꺼내줘 똥망했다 이제 나 이게 더 좋았어 똥망 얘 어떻게 근데 아니야 얘 박힐 것 같아 저기 잠깐 이거 한번만 더 왜 안 구호되냐 왜 그런 줄 알아? 왜? 너가 못하기 때문이지 어 됐다 여기 버려 왜 버려 여기 버릴려고 그랬지 나올 수도 있잖아 안 나와 나올 수도 있어 합이 너무 높아서 안 나와 그런가? 아니야 나올 수도 있어 아 망했다 이거 여기서 너가 캔슬 안 했으면 여기 앞에 왔을 수도 있어 괜히 캔슬했네 어 좀 더 들어갔다 이건 이제 캔슬하지마 아이고 야 그만하자 그만할까? 치고 빠지게 하자 우리도 아 그럴까? 응 내가 더 하고 싶다는데요 눈빛으로 말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눈빛으로 말했어 약간은 뒤에 있는 애 갖고 올까? 제 포프린 아 이거? 포프린 이거? 점점 더 어려워지지? 점점 더 어려운 걸 시키는 것 같다 나한테 옆에 두 개 잡아야지 옆에 저기 잡아야지 좀 아 뭐야 아싸 공기 어? 고난이더네 이거 좀 더 오른쪽으로 가지 그렇지 근데 얘가 없어지면 뒤에 있는 애가 떨어질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? 안해 얘 잡아야 해 한번 얘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이거 때문에 안 나와 누가 캔슬을 해가지고 누가? 너요 한번 이렇게 잡아야겠다 어쩔 수 없다 아 좀 꺼내 아니 뒤들어 박혔어 내가 하지 말라 했지 아니야 꺼내 볼게 이건 100% 혼날각 아 미쳤다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진짜 자 끝에 있는 거 한번 어? 아 이거 때문에 안 나오네 혼나 뭐하니 공기 앞에 있는 애 나 뽑자 아 얘? 응 아 그럴까? 한 마리만 더 뽑아갈까? 근데 아직 기회 좀 많이 남았지 않아? 네 번이나 남았는데 이런 네 번 남았는데 그래도 머리 쪽 잡자 아 알았어 아직 네 번 어 이거 좀 잘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오케이 오케이 몇 번 남았는데 이거는 넘길 거 같아 근데 아 아 음 음 좀 나올 거 같은데 좀 한번 더 회전해봐 두 개 하나 아니 아니 그렇게 말 어떻게 말하는 거야 네가 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응 잘 들어갔는데 근데 논치 와서 두 번 남았어 아 이거 저 잠만부 때문에 괜히 했어 그래 이건 나오긴 나오겠다 아따 내가 말했지? 아니 탑 담으도 있다 저거 해볼까? 혹시 몰라할까?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아 어? 탑을 쌓았는데? 하하하하하 어 탑 쌓기 잘하네 그쵸 저 뒤에 있는 인형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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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다른 애 못 뽑네 아 그나마 잔만부 뽑자 어? 0번 남았는데? 예 다 썼는데 기회 아 내 말 안 들어줘 나쁘지 않은데 그냥 한 번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하나 한 번 해봐 둘 셋 넷 넷 넷 다섯 네 다섯 넷 넷 넷 다섯 마리 잘했어 네 그래도 새로 뽑아본 인형이라서 뭐 잠만부 만이었다면 하하하하 너 때문이었지 뭘 너 때문이었어 잠만부 때문이었죠 그쵸? 네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하하하 왠이 나를 시키요 모야 채원 채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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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